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구 경기와 3쿠션 경기의 특성을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4구에서는 고점자가 될수록 공을 모아놓고 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주로 끌어치기를 사용하여 공을 모읍니다. 그런데 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적구의 움직임이 너무 활발해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공의 움직임도 너무 활발하면 두 공을 모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 공과 힘들어 모은 두 공과의 거리가 멀어도 연속 득점을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4구에서의 끌어치기는 힘을 억제해서 최소한의 힘으로 치는 쪽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즉 1적구에게 힘을 최소한으로 전달하면서도 내 공은 득점이 될 만큼의 힘으로만 치는 것이 포인트이므로 길고 깊게 밀어치는 스트로크로는 공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3쿠션에서의 끌어치기는 1적구를 마친 후에 1쿠션, 2쿠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단 당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3쿠션까지 형성해야 하므로 전진하는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길고 깊숙하게 밀어치는 형태의 끌어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구라고 해서 반드시 짧은 스트로크로 끌어치고 3쿠션이라고 해서 반드시 깊숙히 끌어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4구에서도 길고 깊숙하게 밀어넣는 스트로크로 치는 경우가 있고 3쿠션에서도 짧게 끊어쳐서 끌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4구는 짧고 경쾌한 스트로크, 3쿠션은 깊숙하고 묵직한 스트로크를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배치는 당구박사 앱에 있는 내용 중에서 4구 공 모으기 1-2번의 배치입니다. 끌어쳐서 코너에 모으는 전형적인 연습인데요. 이때 4구 점수로 200점까지는 깊숙하고 길게 넣는 스트로크로 쳐서 확실한 득점을 할 것이지만 300점 정도라면 코너에 쌍방울을 만들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인식하고 1적구에 최소한의 힘만 전달하는 짧고 가벼운 스트로크로 마치 닭이 모이를 쫓듯이 콕 쳐서 공을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4구를 오래 치면 칠수록 이런 스트로크에 강해질 겁니다. 이번에는 3쿠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4구에서 끌어치듯이 하단 당점을 많이 주고 가볍게 끌어쳐서는 키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키스가 빠졌어도 짧은 스트로크로 쳤다면 3쿠션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옆회전을 많이 사용하면 길게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점을 너무 내리지 않는 중하단 당점으로 두꺼운 두께를 길게 밀어치듯이 묵직하게 끌어쳐야 키스도 빼고 득점 가능한 궤적과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끌어치기 정도는 아니지만 밀어치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3쿠션의 특성상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4구보다는 좀 더 잘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끌어치기와 밀어치기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3쿠션이 인기를 얻으면서 4구에서 3쿠션으로 전향하는 분이 많을텐데요. 이와 같은 4구와 3쿠션의 차이를 이해하고 연습한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습할 때는 당구박사 앱을 이용하여 같은 배치를 놓고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이 연습의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연습했고 느낀 바가 있다면 당구박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론만 안다고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습만 많이 한다고 해서 만족할 만큼 느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이론을 근거로 같은 배치를 꾸준히 반복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실력이 늘어갑니다. 당구박사 앱을 이용한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배치를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하는 데 매우 편리하고요.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입니다. 많이 이용해서 강한 플레이어가 되는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